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의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찬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스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스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심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참매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개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심해오는 그들을 부축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사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고, 첫 아들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출산한 여인은 40일 동안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생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 속죄의 죄사를 드려야만 다시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맛배는 하느님의 것이오. 주님을 섬겨야 하기에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맛배를 치실 때, 자기의 맛배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첫 아들을 사제로 봉헌하여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맛 아들을 봉헌하는 대신에 다섯 세켈의 돈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 아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열정,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랑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봉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들어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 쉽다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 아닐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매달립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바치고서, 홀로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엎드려 통곡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드릴 터이니, 제 아들만 제게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과 시름한 뒤에야, 비로소 애착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 하느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해 마지막 12월 31일이, 성경 한 권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디데이 3이라고 제목에 썼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묵상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2월 31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봉독을 마치고요. 또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복음 말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그런 말씀인데, 심해온 예언자로부터 예언을 듣게 되죠. 오늘 신부님의 묵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건 당연하고, 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무리 주님에 대한 봉헌이라 하지만 쉽게 놓지 못하는 걸 현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아이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제 아이들을 모두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제가 제 손 안에서 아이들을 놓지 못하구나 를 느끼는 게, 온전히 주님께 봉헌합니다. 맡깁니다. 해놓고 아이들이 하교하고 오면, 뭐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했네, 저거 안 했네.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다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소유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입으로는 봉헌합니다. 해놓고서는, 이거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손아귀에서 휘어잡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정말, 주님께 봉헌하라, 온전히 봉헌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구나.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아, 저 아이들은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그런 아이들이지라며,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이런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 애착에서, 나의 애착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평화 속에서 정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온전히 봉헌될 수 있는지, 묵상하는 밤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